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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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배고프다 진짜. 배가 고파요, 배가. 빨리 갖다 달라고. 옐리하면. 담아, 담아, 샤카, 샤카야, 샤카. 담아, 담아. 옐리해도 되나? 조각, 지금. 오. 여보세요? 언니. 나 배고파서 미트 포인트 와서 먹는데. 지금 늦게 나와서 난리 부리고 있는 중인데. 나왔네, 이제. 아, 진짜? 이제 먹어야 돼요.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할게. 근데 아까 샤워하니까. 물이 뜨거운 물이 또 안 나오는 것 같아. 아, 진짜? 미치겠다, 내가 또. 안 나오더라고, 아까 전에. 한 5분 정도 틀어놨는데. 아, 그래? 응. 예, 알겠어요. 그러면 또 옐리한테 말해 볼게요. 어, 알겠어요. 안녕. 네. 드시길래, 드시길래. 네. 너 발? 음. 많이 시켰나? 야. 아, 진짜 배고파다. 음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니요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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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아보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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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길래요. 어질라긴 드시네요. 하겠어, 아줌마. 항상 두 그릇이죠. 항상 두 그릇에 부족해요. 부족해요.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먹었어요, 진짜. 특히 또 음식 중에 뭐 약간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음식들도 많거든요. 제 입맛에 잘 맞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